빨리 안내면 저녁 가위바위바위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팬이신 저희 부모님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바빠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제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봐요 이거는 와이프가 해준 빵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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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회를 다 마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쁜 날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스텝 weekdays의 회의를 다 마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쁜 날이에요. 그러나 저희 와이프가 보통은 화수목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 잠깐 나와서 청소를 한 40분 가량 하고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에요 주방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중고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끔 구비를 해뒀어요 이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 두 가지 이 라벨 붙여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how are you doing? good it's been prepaid yeah no problem thanks for the help yeah thank you have a good day stay safe while you want to make something fun 하루종일 일참일이 일참일이 하루종일 일참일이 하루 종일 해사라 분해러낮 우주진팅 오 oneiy oh I want to have like an open discussion as to what we're going to do for the next couple months right was it yesterday with that we talked about it yesterday during do we just kind of keep it the way it is a decision has to be made today really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아이를 부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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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네요. 뭘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네요. 엄마 아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면 무조건 하기. 세 판? 자 네 빨리 와. 잠깐만. 이거 크다. 월요일날 전역하기. 안 내면 전역하기 가위가위 보. 어떻게 둘 다. 안 내면 전역 가위가위 보.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했어? 나 봤어? 여기 다 찍혔어. 다시 보자. 웃기고 있어 우기지마 빨리. 안 내면 전역 가위가위 보. 안 내면 전역 가위가위 보. 아 짜증나. 2대0 빨리 마지막이야 빨리. 끝났어 너. 안 해. 빨리 안 내면 전역 가위가위 보. 빨리 가서 해. 버거랑 프라이즈랑. 싫어. 콜라 냉장고에 넣어. 싫어. 빨리 가. 아아. 공간. 공간. 야기. 앙젠트. 그녀가 scan. 엔. 엔. 윽. 오늘 하루 마무리 하는거야? 응 그렇지 오늘 바쁘게 보냈다 미친듯이 정신없이 보냈어 하늘에 어려운 자리 보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별이 진짜 잘 보여 어떻게 잘 보이지? 카메라에 절대 나 올리는 없지만 와 야 저 별은 아예 보여 우와 엄청 반짝이네 카메라네 하늘만 보게 된다 산책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끝 끝